여기 보시는 곳 한국형은 캥거루입니다 저희 기세 리더를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항상 캥거루일 뿐입니다 캥거루 앉아! 캥거루랑 3학년이랑 붙잡고 캥거루랑 제발 이렇게 양방에서 운동 시작되고 있어요 다람쥬는 솔직히 너무 약하잖아 이 정도는 크게 있는데 나를 왜 좀 더 앉아 너무 약하다 감사합니다 소액이 처음에 수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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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수영이 수영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